3월 3진날 시작 1. 중룡띠암은 중룡 매산이 우러구 천리 시대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별의 혈두골무이 한테로 합수어져 천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조 방우리 벗금저 건너 평풍속에다 아주 광광마저 때려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해로 가잔말 아마도 내로구나 노력은 경치가 또 있나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세중어 허허는 풍광새 만수문졸의 풍년새 상고곡심 무인처 울림 기계조 무새 저리 종춘하다가 배정 흙을 지어 상구성 내발아든다 말잘허는 앵무새 춤 잘 추던 학두룸이 솥떼이 쏟고 앵맥이 쏟고 해천에 비고 쏘로이기 난 풍교차 깔참한 윤말 창청한 대봉 문항이 나게 시사 기사한 조약의 봉황새 부활이 키우기쁜 밤 꿈을 꾼따가 무거운 공자이기 소산역병 시월려 가련 창명의 백화이기 위보 교인 임계신 대수씨 전통냉고새 글자 띄가 정하리 가인 상사 기러이기 생중 상하 그 수 곤란이고 엽봉을 써 체련생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말을 해야지 배운 척하고 얼버무리면서 따라하면 쓰겠어 안 배우면 안 배웠다고 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오빠 오빠 물 좋아 물 좋아 물 좋아 물 좋아 근데 언니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저요? 안 몰라도 소리를 조금 읽으시나요? 여보세요? 겁나 잘하셔 안 들려요 글자 띄가 정하리시다 글자 띄가 정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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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상사 기러이기 가인 상사 기러기 가인 상사 기러기 생중 장마가 그 수고라니 생중 장마가 그 수고라니 오옆부굴사 체련세 오옆부굴사 체련세 오옆부굴사 체련세 오옆부굴사 체련세 약수삼촌 번 번 길 약수삼촌 번 번 길 약수삼촌 번 번 길 약수삼촌 번 번 길 서왕부청조세 서왕부청조세 성성체열 염화지요 성성체열 염화지요 성성체열 염화지요 여성봉 흙을 돌래 깬다 여성봉 흙을 돌래 깬다 그전 막교 지상 깨꼬리 수리로 막교 지상 깨꼬리 수리로 주공 동정 돌아든다 수공 동정 돌아든다 돌아든 돌아든다 돌아든다 그러지 관명우 구질 황새 관명우 구질 황새 관명우 구질 황새 비입 십상우 비입 비입 그치 비입 십상우 비입 십상우 백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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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도 이 양상우 정주 그쵸 ルク 그룹 성 그쵸 글자리가 어 지 그check 을 생중 장막을 수고라니 생중 장막을 수고라니 오여 불사 체련세 오여 불사 체련세 약수 삼촌 먹어 거는 번길 약수 삼촌 먹어 거는 번길 소왕 부청조세 소왕 부청조세 성성채혈 영화지여 성성채혈 영화지여 귀척도 부려기 귀척도 부려기 요소봉 흥흥흥을 놀래 깬다 요소봉 흥흥흥을 놀래 깬다 막교지상 꾀꼬리 소리로 막교지상 꾀꼬리 소리로 무공동정 돌아든다 주홍동정 돌아든다 환명 우질 황새 환명 우질 황새 피의 깁 십상 백성가 피의 깁 십상 백성가 하하 왕사 당전에 처제비 왕사 당전에 처제비 왕사 당전에 처제비 하하장님 글자를 띄가 적어놔리 글자를 띄가 적어놔리 가인상사 기록이 가인상사 기록이 생중 창악과 수고라니 생중 창악을 수고라니 거역부굴사 체련세 거역부굴사 체련세 약수구, 약수담천보 아닌데 약수담천보 약수삼천보 번길 약수삼천보 번길 소왕부청조세 소왕부청조세 성성체열 겸화지요 성성체열 겸화지요 귀척도 부려기 귀척도 부려기 요세봉 흑을 돌 올래킨다 로 맑고지상 Bing 많게 오지상 개꿀스리로 주봉 동정 돌아든다 주봉 동정 돌아든다 관병구질 황새 관병구질 황새 관병구질 관병구질 황새 관병구질 황새 일입십상 백성가 일입십상 백성가 왕사당 전의 처제비 왕사당 전의 처제비 야유지 담담 풍언니 야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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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떴다 친경이 툭툭 떴다 친경이 툭툭 떴다 친경이 툭툭 떴다 친경이 야유지 담담 풍어니 야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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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담 풍어니 담담 풍어니 툭툭 떴다 친경이 툭툭 떴다 친경이 툭툭 떴다 친경이 툭툭 떴다 친경이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제 한번만 더 하고 이제 저 흥타름 오고 날게요. 글자리가 좋은 나리 글자리가 좋은 나리 가인상사 기러기 가인상사 기러기 가인상사 기러기 가인상사 기러기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생중 장악을 수고라니 오옆불사체련세 오옆불사체련세 약수삼천모원 번길 약수삼천모원 번길 소왕무청조세 소왕무청조세 성성재혈염화치여 성성재혈염화치여 개척도 부력이 개척도 부력이 요선봉 흙을 놀래 깬다 요선봉 흙을 놀래 깬다 박교지상 꽤꼬리수리룽 박교지상 꽤꼬리수리룽 주궁동정 돌아든다 주궁동정 돌아든다 관병우질 황새 광명우질 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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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깁 십상 백성 가 비일 십상 백성 가 왕사 땅전 저재비 왕사 땅전 저재비 야유지 담담 풍헌이 야유지 담담 풍헌이 둥둥 떴다 진경이 둥둥 떴다 진경이 둥둥 떴다 떴다 둥둥 떴다 떴다가 저기 뭐야 네 번째 바퀴 쌓아야지 둥둥 떴다 둥둥 떴다 둥둥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둥둥 떴다 진경이 둥둥 떴다 진경이 진경이 그렇게 하셔야지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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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싸고 그럼 완창할 거예요 또 완창할 거예요 완창할 거 완창할 거라니까요 완창을 배워놓고 자기가 좋은 절을 놓고 골라서 발췌해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서운하잖아 싹 배워놓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조합을 해서 3절 속에 뽑아 쓰면 되잖아요 3절을 하는데 좋은 쪽으로 자기가 골라서 쓰면 되잖아 여러 절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2절 2절에서 딱 해놓고 나머지 안 배워버리면 그건 손해지 싹 이왕 배운 집에서 싹 완창하는 게 좋지 안 그래요? 네 1 1 2 2 2 3 3